나는 잘한다 우리 딸하고 나하고 성격이 좀 비슷하거든요 제주도를 즐기면서 자유롭게 살아야지 삶이 무지켜요 남편이 그 말은 남편이 보고 나서부터는 내 생활이 좀 꼬였어요 아 그만해 맨날 그렇게 잔소리를 해 저는 여유롭고 싶은데 아빠는 너무 저랑 안 맞아요 아 정말 잔소리 유발자예요 자유가 없다 태엽 태엽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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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날 보면 붙어있고 얼마나 좋은 아인 것 같애 오히려 우린 지금 사랑이 없는 질일 수도 있어요 사랑은 내 그런 놈아 나한테는 69장 아멘 그는 이 시대가